돌아갈게 다 왔어 여기만 여기만 돌면 이제 바로 시골이야 아 이런 시골에서 과연 미녀를 발견할 수 있을까요? 정말 저도 의심이 되는 부분인데요 발견할 수 있을지 시골녀 흙 속의 진주각 마지막 시골녀의 역전 한방을 위해서 방제를 바꾸겠습니다 최고의 미녀를 찾아라 마지막 시골녀의 역전 역전 투표각 탈공녀 휙핑님 50개 감사합니다 역전 투표각 가겠습니다 가자 흠흠흠 자 내비타고 가서 시골에는 또 변수가 존재할 수 있어요 시골에는 일손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자들이 막노동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 일단 시골에 왔구요 본격적으로 시골녀를 마지막 역전각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어 되게 사람들도 많이 없고 시골이기 때문에 사람 찾는 것 자체가 여기가 여기가 소방서야 여기가 여기가 어 할매각 할매각 너무 아니야 있어 왜냐면 시골에 아무리 젊은 사람들이 다 지금 도시로 왔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남아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중에 또 여자가 있겠죠 그중에 또 젊은 사람이 그중에 또 이쁜 사람이 있을겁니다 아 여기는 아니고 등 빨각이 이미 아니고 허대가 이미 허대가 약간 어 아니고 어 사람이 없다 어 어 어 어 뭐 뭐 뭐 팔이 팔이 날리나? 어 오우 진짜 일 잡일 안 하시는 안 해본 일이 없으신 것 같다 어 어 어 잠깐만 잠깐만 아냐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아직 포기하지 마세요 이제 시작입니다 어 이제 시작이고요 몰라요 아직은 남자냐 남자냐? 남자야 이거? 여기도 뭐 편의점 하나는 있을텐데 말이야 아 와 사람이 없다 시골 병원 간호사녀 지금 여자는 다 뒤져봐야 돼 잠깐만 이거 아니지? 어 이거 진짜 아니지 이거 부인각이지? 어 미안 야 막 어 맞다 이런 시골에 이런 시골에 이렇게 보트 이분 따라가볼까? 이렇게 시골에 호수에 맞다 호수 근처에 젊은이들이 있을 수 있어 그래 젊은이들이 호수에 놀러온 거야 이런 거 요트 타러 가능성 있어 야 호수 호수 근처 찾아보자 호수녀 저거 저거 요트 있잖아 저거 요트 많다니까 잠깐만 요트 많아 이거 봐 다 비었네 와 근데 저 시골여 찾으러 온 거는 진짜 조금 미스 미스 매치였던 것 같다 잘못됐어 된 것 같다 어 이거는 진짜 야 여기는 그냥 인부각이야 인부각 어 인부각 어 치인다 치어드샷 로드킬각 늑대였습니다 시골 마트집 딸각 시골 마트집 딸각 시골 마트집 딸각 어 누구 왔다 어디가 아 아 딱 시골 마트집 딸처럼 생겼던다 어 마트를 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트집 딸각 어 바이크 어 바이크 바이크 전국 일주각 바이크 전국 일주각 어 어 미친 어 미친 아니야 아니야 멀리서 보니까 되게 젊어 보이신데 전 전 지금 매각 금순이각 이름에 금자 들어가는 각 황금각 야 인생에 황금기라 그러잖아 금순이 금자 금 금 금요 황금각 황금각 어 없을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이제 드네요 저 윗부분만 일단 한번 이제 황금 없으면은 어 진짜 마지막에 역전은 네 뭐 거의 뭐 이런데 지금 뭐 있겠습니까? 사람 살겠습니까? 이런데 어 어 호텔 모텔? 사람 있나 여기? 어 야 모텔이 아니라 무슨 페어야 이런분은 사람 mpc 설정이 안해놨을 것 같고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아 와 지금 보시면은 여기가 아까전에 봤던 덴데 다부 터져 지그 어 흩어 어 서빙 와 이제 위쪽 시골 가는데 위쪽 시골에 그냥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 우와 확실히 도시 벗어나면은 미녀찾는거는 어 저건 뭐냐 혹시 이런데 여자가 근무할지 알아? 어 이거 한번 가볼까? 저기요 계세요 계세요 마지막 희망을 갖고 왔습니다 어 마을있다구요? 어? 어 있어 여자들 어 오손도손 모여서 젊은이들끼리 캠핑왔구나 그렇지 이런거 걸려야지야 있어요 와 야 대박 자 기대가겠습니다 기대각 어 캠핑각 아 히피각 아 히피각 히피 인디언각 인디언 롯데각 어 저쪽에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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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다 다른 캠핑장도 맞네 캠핑장이네 여기 어 야 기적 기적챔 등의 용문신 계 하핫 등에 용문신 갓 용문신 갓 에인 갓 ,, 욕문신 A 욕문신 A인각 아 뭐야 여기 좀 왜이래 여기 여기는 좀 아니다 위치는 지금 젊은이들 있는 장소는 찾았는데 지금 거기까진 좋았거든요 어? 아니지? 어 근데 지금 약간 약간 아니었어 어 미안해 빨리 가자 딴 데로 여기 어차피 경찰 없지 어차피 경찰 없으면은 아 지금 해가 어 독수리 봐 독수리 장난 아니다 일단은 가던 길 계속 갈게요 잠깐 들렸는데 제가 아까 누가 마을있다 그랬거든요 저녁에는 또 낮에 도시가서 출근하고 도시까지 가서 출근하고 저녁에 또 이제 퇴근해가지고 이제 딸내미들 들어왔을 시간이야 어 퇴근각 노리자 여기 마을있다 퇴근각 여기 마을있다 퇴근각 어 분당 야 분당 어 시골 야 시골에 귀뚜라미 소리 봐봐 들리니? 시골 마트 시골 마트 시골 마트 딸 시골 마트 딸 슈퍼마트 딸각 아 여기 아니네 어 시동이 잘 안걸리기 시작했어 여자야? 좀 아닌거 같고 이장님 딸 이장님 이장님 하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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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없다 그치? 어 아까전에 히피족이 유일한 희망이였는데 없어 아까전에 네 대도시 가야돼 어 여기는 진짜 미녀는 커녕 사람도 보기 힘들고 어 여기 뭐 이거 한번에 여러분들 이동하는거 없어요? 아 죽자 죽자야 차에 치여 죽자 아 아 택시이 뭐 실구가 뒤에 아무것도 안 실었네 나 같이 가자 아 아 기차 어 어? 이런곳에 낯전 오두막이? 이런곳에 낯전 오두막이? 아,여기에 이쁜여자 살 확률은 거의 갑자기... 갑자기 세계멸종위기 1급 동물이 갑자기 우리집 창문으로 들어올 확률하고 갔다 어,뭐가 뛰어당긴다? 토끼가? 어? 이런데 들어가지지 않잖아,근데? 우리집 창문으로 날아들 확률하고 같애 아! 나 빨리 죽고싶어 진짜 동물이 많다이,싱글은 동물이 많아서 재밌다이 자,일단은 여태까지 오늘 오늘 GTA5 최고의 미녀를 찾아라 해서 찍었던 여성분들의 사진을 한번 다시 사진첩 어딨지? 사진첩 어딨어? 흠 인터넷에서? 오늘 찍었던 사진 어떻게 보지? 인터넷에서? 오늘 찍었던 사진 어떻게 보지? 내가 찍은거 아,갤러리 여기있다 자,일단은 GTA5 최고의 미녀를 찾아라 오늘 한 1시간 반 정도 2시간 아,몰라 근데 아직 몰라 진짜 투표해봐야 돼 여러분들 몰라 몰라 진짜 끝까지 일단 여기까지 하고 오늘은 다음에 2부를 또 뭐 이렇게 하면 하고요 일단은 처음에 앞머리 있는 그 이쁜여자는 못 찍었어 그때는 제가 사진기를 생각을 못해서 못 찍었고 자,투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,첫번째 오늘 최고의 미녀 어,GTA5 미녀는 2분 자,첫번째 어 2분 어 도심 도심 캐 도심 도심 어,직장녀 도심직장녀 이거 확대해서 못보니? 도심 도심 직장녀 괜찮아 근데 이정도면 꽤 어,괜찮은 여러분들이 찍어봐 진짜 1시간에 이런분 한분 만나뵙기도 진짜 힘들어 도심직장녀 그 다음에 두번째 아,일로 가면 안되지 아,잠깐만 왜왜 두번째는 여기 아니고 아,맞네 맞네 아,여기구나 두번째는 아,진짜 로딩 개내려 야 엑스박스1인데 뭐 이딴 식이야 로딩이 두번째는 2분을 빼먹었네 2분 왜냐면 지금 시청자 새로운 시청자가 많이 들어와서 이 시청자분들은 모르기 때문에 진짜 객관적으로 볼 수 있단 말이야 클럽 바텐더니어 어 클럽 바텐더니어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80년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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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패션 패션요 80년대 패션요 이거 좀 이쁜데 너무 멀리서 찍혔다잉 음 80년대 패션요 로마의 휴일리어 그리고 흠 편의점 흠 알았어 넣어줄게 편의점 남 어 이거 투표 하나밖에 못하는거야 그 다음에 어 이러면 화제를 몰았죠 화제가 있었던 신호등녀 아 항목 추가가 안된다 그럼 도심 직장녀를 빼고 신호등녀 신호등녀가 거의 내가 봤을 때 클럽 바텐더니어하고 거의 신호와 쓴 어 그 다음에 도심 직장녀를 빼고 요가 요가 구경녀 요가 구경녀입니다 이분이 요가 구경녀